새롭게 출시된 카드형 의왕사랑 상품권 시민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? 그동안 종이형으로만 출시됐던 의왕사랑 상품권이 카드형으로 더욱 새로워졌습니다. 선불식 충전 카드 형태인 의왕사랑 상품권은 월 25만원까지 충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종이형 월 15만원도 함께 구매 가능합니다. 만 14세 이상이라면 경기지역 화폐앱에서 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상시 6% 할인,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10% 특별 할인을 제공합니다.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의왕사랑 상품권 지금 바로 발급받고 간편하게 사용하세요.